다이어트 하다 성격 버리기 전에 사랑, 자비, 배려심 가득한 다이어터로 만들어줄게 다이어터 정착된 허닭 닭가슴살 모험전 본육 같은 촉촉한 식감에 퐁듀치즈 고구마 이렇게 맛있는데 한 팩에 170칼로리 이거 닭가슴살 맞아? 싶을 정도로 솔직히 진짜 그냥 소세지보다 더 맛있어 계속 먹고 싶은 건 함정 한 입에 쏙쏙 먹는 7g 한 팩 다 먹어도 150칼로리 미만 이거 말고도 엄청 다양하니까 세상 간편한데 세상 편하게 맛있게 다이어트 하자고 다이어트 하자고 다이어트 하자고 네네 옳지 장관